자 오늘은 s반 타기 s반 타기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점심시간대라 사람이 조금 탄탄합니다 자 s반 전광판이 있습니다 지금 s반 전광판을 보면서 우리 기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일이랑 영어랑만 섞여 있으니까 자 지하로 내려갑니다 s6 101 플로폼에서 데몬 되겠습니다 101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독일의 지하철역 입니다 저희는 s6 101번 출구에서 타고 주두역에 가기로 하겠습니다 주두역은 우리로 말하면 사우스 남쪽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사우스 코리아 라 하지 않고 여기서는 주두코리아 라고 합니다 예 s반 입니다 s반도 여기에 있는 꼭지를 눌러야 문이 열립니다 꼭 타는 꼭지를 눌러주세요 기차역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개기맨 아니 그래 가지고 전번에 탑 powered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 라 하지 마,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